준환이 형은 제가 아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. 뭐예요? 가정한 거. 너무.. 가정한데? 말투가 안 가정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고고 씽! 낙관지로운 걸 싫어해서 데뷔를 하는 거니까 한 번 해주세요. 하나 둘 셋! 너 왜 그랬어 아까? 죄송해요. 아 잠깐만. 진짜 미안해. 내가 미안해. 자 원래 버전 한 번 볼게요. 너 왜 그랬어? 그거 가지고 그래. 이거지. 이게 실행이지.